바로 떨리는 시간들과 아버지님 이제 끝인가 보다 하는 유혹의 시간 어쩌면 하는 그 유혹도 우리에게 흔해가 됩니까 바로 그 유혹이 들려야 돼 주여 용기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우리 마음이 흔들리 바로 그때 이 내가 구원한 때를 아버지님 성령에 깨닫게 하시니 변함처럼 이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제 끝인가 보다 하고 우리 마음을 흔들 때마다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해지는 그때 저 부자실에 출발하고 가시며 성령처럼 빛나는 주인의 모습을 부탁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아버지님 약해서 떨리고 두려워하는 이들 주가 사랑하시되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아버지님 바쁘시고 아버지님 치고 주시는 평안이 너무 찬양하시고 아버지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세상에 정한 자들을 혼란하게 만드시고 세상에 잘 낫나는 자들을 아버지님 혼란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실 그의 믿사옵소서 주여 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를 의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그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나님 늘 주의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운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